한지의 원형 보존과 세계화를 위해 제조 도구와 유물 수집이 추진됩니다. 전주시는 올봄 전주 천년 한지관 괴관을 앞두고 전통 제조 과정 재현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침기와 판, 압착기, 닭돌, 닭가마, 초지통 등 제작에 필요한 도구와 유물을 공개 구입합니다. 전주 천년 한지관은 한지골로 불린 흑석골의 도내 최대로 조성되는데 전주 한지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통 생산 방식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.